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게 되겠습니까 유대민족 가운데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집화 중에서 맨 처음으로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다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 등을 근거로 하여 많은 기독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가운데로 제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제림 주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을 이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44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곰곰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서러워하시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또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을 종은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그 열매 맺는 다른 나라 백성은 제림 주님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 백성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을 살해한 민족에게는 제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제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반려할 때는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도 그들이 불신과 배반 속에 있을 때에는 아낌없이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북조 이스라엘 10지파는 선민의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일찍 망하였고 남조 유대만이 선민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들은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후손들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계승하여 온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즉 제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 된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유옵을 상속받아 열매 맺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유옵을 상속받아 열매를 맺을 나라는 동방에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인을 쳤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는 동방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삼국을 일컬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일본은 천조 대신을 승부해 왔고 메시아 재강림 준비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1910년대부터 전체주의 국가로서 한국을 박해한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공산화되어 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사탄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교igers이 결혼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채용된 국가의 손에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는lining 그래가